자, 최종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fs가 주어졌어요. fs가 주어졌는데 최고차항입니다. 최고차항. 자, 최고차항이 지금 분모에 s항이 있고요. 분자에는 s항이 없어요. 상수항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상수항만 있다. 분자에. 분자에. 자, 앞에 있는 차수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네, s항만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뒤에는 상수항이 또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맨 마지막 차수가 s항이 돼야 됩니다. s차수가 돼야 돼요. 상수항이 나오면 안 되고요. 우선 이런 조건일 때. 이런 조건이 성립될 때는요. 성립될 때는 항상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개수입니다. s의 지금 1차잖아요. 1차. 1차 앞에 있는 개수는 a. 상수항이 뭐야? 상수항이 b. 상수항이 b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a분의 b라는 값이 최종값으로 바로 나옵니다. 자, 결국은 어떤 얘기입니까?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만 보자는 얘기죠.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가 우선 분모의 차수가 항상 s보다 한 차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차수니까 보통 s의 1차항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방전식의 가장 작은 차수는 상수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분자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 차수가 큰 s의 1차항을 분모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최종값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곱해보세요. 그러면 최, 마지막 차수입니다. 마지막, 최종에 나와 있는 차수는 2s로 남죠. 분의, 자, 마지막 차수가 2잖아요. 그렇죠? 상수항이죠. 이런 경우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게 1차니까 이건 상수항이니까 그냥 2분의 2가 답이다 이거예요. 2분의 2가 답이다. 앞에 있는 건 다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분의 2가 되니까 1이 된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값 정리를 구할 때나 최종값 정리를 구할 때 약산식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상수항이 아니고요. 여기도 S의 1차항이 있어요. 여기도 S의 1차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최종값은 S가 0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S를 0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0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어떤 조건이 되냐? S가 하나 더 곱해지니까 여기가 2승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차수가 더 커져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수항일 때 A분의 B가 되느냐 여기에 S에다가 하나를 곱해주는 거죠. FS에다가 하나를 곱해줘서 이 상수항이 BS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어버립니까? 이때는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모도 S의 1차, 분자도 S의 1차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0이 되어버립니다. 자, 항상 분자가 분모다 차수가 작아야 돼요. 분자가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분자가 분모하고 똑같은 차수일 때 똑같은 차수가 만들어질 때는 0으로 나와요. S를 곱하기 전입니다. S를 곱하기 전 자, 우리가 초기값을 약산식으로 구하는 방법 최종값을 약산식으로 구하는 방법 이게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최고차 개수로 하느냐 아니면 제일 작은 차수 개수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방법이에요. 자,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에 S의 제곱항이 나와 있어요. 이건 B의 상수항입니다. 이건 당연히 뭐예요? 무한대죠? 이럴 때는요. 이건 무한대가 되죠. 자, 이런 경우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이 기본식에 대한 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